양평 문제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게 백제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각에서는 이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선 변경과 관련돼서 뭔가 카르텔이 작동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노선 변경 자체의 문제점 두 번째는 그걸 다 뒤집어 엎는 방식의 문제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회사 일가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갑자기 변경해서 왜냐하면 잘 모르시면 분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중간에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도로의 기본 개념은 항상 시점과 종점입니다 시점이나 종점이 바뀌면 같은 노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요? 중간은 바뀔 수 있어요 중간은 도로가 다시 흐를 수도 있고 여러 환경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시점과 종점 어느 하나가 바뀌는 건 다른 노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하고 부산을 두고 경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종점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던 사업에서 갑자기 바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위로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런데 하필 또 바뀐 곳이 왜 또 김건희 일가장이 집중된 곳이냐 한 두평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축구장 다섯배 크기 29필지인가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갑자기 장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된 사업들을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게 과연 법률적으로 허용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짚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반드시 국정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정조사는 당연하고요 국정조사에서 만약에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밝혀지지 않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자료나 근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고발도 이뤄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엄청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백질한다고 그러죠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놀란 거예요 거기서 저는 진짜 요즘에 조선일보를 보면 이른바 피해실들을 치고 있다 거의 매일 연일이야 그러면서 자꾸 정동균 군수도 전 군수, 민주당 군수도 땅이 있고 아니 군수가 거기서 40년 넘게를 살았는데 땅이 없겠습니까? 자기 집 땅이에요 그 앞에 진입로와 관련된 땅 한 600제곱미터 정도를 산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부겸 전 총리 이제 정기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뒤집으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현실 권력 그것도 가장 막가한 현실 권력인 대통령 권력을 대통령으로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석연치 않게 대통령 일가에게 너무도 유리하게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면 그거는 권력의 적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김부겸 총리가 부탁하면 바꿔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동균 전 군수가 이미 구슬 잘려가지고 낙선해가지고 물러나 있는데 바꿔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게 이 정부에서 바뀌었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데 정동균 전 군수 땅도 거기 있다 당연히 거기 있을 수 있죠 40년 넘게 사신 분인데 그거 토박인데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토박이 다 아니잖아요 심지어 글쎄 말이에요 아버님이 옛날에 잠깐 거기서 양평군에서 공무원을 해가지고 거기 땅 좀 갖고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땅을 구입합니까? 어이가 없어 일단 그냥 뭐